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439페이지의 제3절 용어의 정의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추리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수업시간에 체크해드리면 그걸 유지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먼저 1번 지하층의 뜻이 나있죠.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요. 거기 지하층 옆에다가 용어의 정의니까 건축법상 지금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하층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지하층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말을 좀 붙여놓으세요. 지하층이랑 이렇게 왜 지하층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하층이란 건축으로 바닥이 바닥이 딱 밑에 있단 말이죠. 다 아시죠? 딱 밑에 이걸 지표면 아래 있는 층 이렇게 해요.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 서로 넘나기가 다르면 다 재가지고 잰 곳이 3곳이다면 3으로 2곳이다면 2로 이렇게 나눠요. 이걸 나눈다 이걸 평균높이라고 하죠. 나눠야지 평균높입니다. 그러면 그걸 평균. 그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이 지하층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 수치도 알아주십시오. 지하층이란 건축으로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써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동그라미시고 해당 층 높이, 층 높이 동그라미시고 2분의 1 이상 그것도 다 동그라미세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꼭 봐야 돼. 여기까지 딱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거실이라 이렇게 그것도 거실이라 거실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 안에 쓰임새가 거주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런 방이 있다. 그 다음에 오락목적으로 직무집회, 작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들을 다 묶어서 거실을 합니다. 읽어두시고 이제 거실을 하면 약자로는 그 오작집 이렇게 한번 써놓고 넘어가요.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 목적으로 오락목적, 작업, 직무집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이 다 거실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3번, 이 주요구조부란 주요구조부 시험이 잘 나오죠.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이 주요구조부가 되겠죠. 주요구조부가 되는데 이때 주요구조부는 약자로요. 머릿자 따서 내기, 뭐뭐뭐에서 내기한다. 주로 누가 내기를 자주 하느냐? 바보들. 바보 중에 누가 많냐? 땅거지들. 지주.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주요구조가 뭐냐 그러면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다,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그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설계, 도서 보면은 벽 만들 때 그따 철근 넣고 랭벽으로 벽을 쳐서 건물이 무너지 않도록 힘을 받도록 하는 벽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벽을 내력벽이랍니다. 내력벽이지 그냥 벽이 아니에요. 내력벽. 그 건축물을 벽 만들 때 그냥 벽돌로 쌓아가지고 미장벽을 사면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비내력벽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둥도요. 기둥은 지옥허주부인데 이 기둥과 기둥 쌓여있다가 사익기둥을 내놓은 경우가 있거든. 이건 지옥허주부 아니에요. 사익기둥 아니고 그냥 기둥. 기둥과 기둥이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물려주는 포가 들어가죠. 이건 지옥허주부예요. 포. 그리고 기둥 넣고 기둥 넣고 보던데 이것이 또 보와 포가 물려져가지고 버리지 않도록 이 보와 보를 연결하는 포가 들어가요. 이걸 자건보라는데 자건보는 주구혈주가 아니에요. 주구혈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건축물에 이렇게 바닥 이게 땅인데요. 토지인데요. 1층 넣고 2층 넣고 3층을 넣는다 합시다. 이렇게 4층. 이때 이게 바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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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닥은 주옥허주부인데 땅바닥하고 붙어있는 이 최하층 바닥. 이건 더 이상 꺼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최하층 바닥은 주옥허주부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지붕틀. 지붕올리기에서 틀을 넣죠. 지붕틀은 주옥허주부다. 주계단. 주계단은 바로 주옥허주부인데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건물 안에 있는 계단이 있죠. 주옥허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물 밖에 있다가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건물 밖에서 설치되어 있는 계단이 있다. 건물 밖에. 이게 건물 옥자에서 건물 밖으로 오개라 하죠. 그래서 오개 계단은 주옥허주부 아니라는 것. 여기 안에 있는 그 계단이 주옥허주부에 가야 된다. 건물 안에 있는 계단을 주옥허주부인 주계단을 봅니다. 그래서 주옥허주부는 여섯 가지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내기 바보 지도. 지주. 그러나 바로 사익기동 자금보 차양. 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내는 차양. 이런 것들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죠. 사익기동 최하층 바닥 자금보 차양. 오개 계단은 주옥구조부가 아니라는 걸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리모델링이 나오는데요. 리모델링이 뭐냐 하면. 리모델링이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세월이 흘릴 때 이게 노화되죠. 기능이 세약해지죠. 그래서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 기종이시면 있죠. 이걸 증축한다든가 대수선 한다든가 아니면 개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뜨려서 바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는 네 가지 행위가 내포되어 있죠. 뭐뭐 증축도 개축도 대순도 포함돼요. 이걸 기억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리, 증, 대, 개 이게 발음이 좀 빨라지고 부드러워져요. 리모델링이 뭐냐 하면. 그러면 리, 증, 대, 개 리, 증, 대, 개가 있다. 증축, 대, 선, 개축이 있다. 여기에 리모델링 행위는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주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건축관계자가 있었죠. 건축관계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거기에 5번 건축관계자 등 이렇게 써놔요. 제목을.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봐요. 다시 아까 했죠. 1번 건축주 2번 설계자 3번 공사 감리자 4번 공사 시곤에 4명을 묶어서 건축관계자 4명을 묶어서 건축관계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5번 이 친구를 보죠.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바로 설계자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다. 이렇게 봐주셔요. 건축으로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라든가 공사 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감리자, 공사 감리와 삼력하는 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6번도 한번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보겠는데요. 설계도서가 뭐냐 설계도서란 공사용 도면이죠. 공사용 도면 거기 보면 공사용 도면 하나 또 구조 계산서 둘 시방서 공사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설명서죠. 시방서 이 세 가지만 봐도 있어요. 그래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설계 도서 그 다음이 제 7번 내와 구조 방화 구조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은데 이 용어의 이해는 좀 해야 되겠다. 내와 구조는 화재가 발생했다 합시다. 그거에 견뎌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이 정도 보시고 방화 구조는 화염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이 정도 그런 거 잘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고 8번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해를 더 막 해서 저기 2번만 보겠어요. 불연 재료 불연 재료가 뭐냐 불에 타지 않냐는 성장 재료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 9번은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을 보시면 부속 건축물이 있죠. 부속 건축물이란 이란을 써요. 부속 건축물이 뭐냐 부속 건축물이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다 여기가 출입물이 있고요 여기 하나의 대지 안에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다고 강요합시다. 주택이란 건축물이 있다 그리고 여기다 화장실 건물을 하나 짓는다 아니면 여기 입구에다 하나 지어줬다 그러면 어때요 이 화장실 건물은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이 아닙니까 아니죠 주택이 주인공이죠 이런 주택 같은 건축물을 뭐라고 하느냐 주된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부속 건축물을 합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란 하나의 그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여기 붙어있다 그러면 주된 건축물이 포함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다 이게 분리가 되어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분리된 이 마리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으로써 이 주된 건축물을 이용관리 필요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분리된 그 마리타 체크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되고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바로 13번 고청건축물 14번 초고청건축물 15번 주은 초고청건축물 이 세 가지 중요표 그래서 세 가지는 뜻을 짝치기를 해가지고 이해하고 정리를 잘 해두셔라 이거죠 세 가지를 잘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잘 출제합니다 먼저 고청이 뭐냐 그러면 30층 이상이다 30층 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거기에 그래 이 두 가지 요건을 꼭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고 있어도 바로 고청건축물이 됩니다 그 뜻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초고청건축물이란 바로 고청건축물 중에서도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것도 동시요건이 아니라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이가 120미터 높이가 200미터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의 층수가 명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축물 높이를 충족해 가지고요 높이 대비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20미터를 4로 나눠봐요 그러면 4, 3, 12 30층이 나오죠 200미터를 4로 나눠봐요 그러면 4, 5, 20 그래서 200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200미터나 높이가 200미터나 층수가 50층이나 같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또 높이가 120미터 층수가 30층 같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써놓고 공부하면 편해요 그래서 고층은 30층 30층에다가 3, 40이면 높이 기억되죠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50층에다가 4로 가면 400, 4, 5, 20, 200 그래서 미터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주원 초고층 건축물 나오는데 주원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초고층 건축물을 뺐다 그러면 50층 미만이어야 되겠죠 고층이니까 바로 30층 이상인데 50층 미만이고 높이는 바로 120미터 이상인데 200미터 미만인 거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주원 초고층 건축물이 된다 이때 가로 14번 그리고 아까 13번 15번 있죠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를 묶어 쳐가지고 13, 14, 15를 묶어 쳐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나 써놓느냐 506페이지를 좀 보자 이렇게 써놔요 506페이지 그래서 이 파트 공부할 때 고층 그 다음에 초고층 초고층 준 초고층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바로 506페로 바로 가서 볼 게 있어요 같이 가봅시다 506페이지 보면 5번 해가지고요 506페이지 고층 건축물의 피난 관리와 안정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로 1번 2번 3번을 다 묶어 쳐요 세 개를 묶어 쳐가지고 가로 1번은 고층 건축물에다 줄 가로 2번은 초고층 건축물에다 줄 가로 3번은 준 초고층 건축물에다 줄 먼저 가로 1번 보면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 점에 따라 피난 안정관리를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그 정도 보십시오 설치해야 된다 이 정도 설치해야 한다 그 정도를 보아두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한 번 길출된 바 있어요 2번 초고층 건축물은 거기다 체크해 놨죠 아까 몇 층 이상이다구요 써버려 한 번 50층 이상 그렇게 한 번 쓰고 또는 높이 몇 미터입니까 200미터 이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전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그 다음에 줄 거에요 피난 안정구역 그다 줄 거에요 피난 안정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그다 줄 거에요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수 이상 그다 줄 거에요 설치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30하고 1을 가로차 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오른쪽에 이게 한 번째로 출제된 바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상층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수 이상 피난 안정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구나 피난 안정구역 뜻이 나와 있죠 피난 안정구역란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표관을 말한다 이게 뜻이에요 뜻은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가로 3번 보면 주원 초거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피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줄 거에요 피난 안정구역에다 포인트 맞춰요 피난 안정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가 에컨대 40층짜리다 그러면 40층의 2분의 1이 20층이죠 20층을 시전해서 위아래 상하 5개층 이내에다가 바로 피난 안정구역을 1개 수 이상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 5개 층 이내에 1개 수 이상 피난 안정구역을 설치하면 된다 꼭 봐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443페이지 보겠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특별건축이 나와있죠 특별건축의 뜻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원화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건축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그따 줄 겁니다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그따 줄 거에요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해지 않은 구역을 말한다 완화지 강화함에 들이겠다 특별건축의 규정되면 그 구역 안에는 대지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바로 건축할 때 적용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도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고요 완화해서 적용을 해 줄 수 있고 통합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바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대우에서 건축을 하도록 허용하겠다 그래야 함으로써 건축기술자들 독창적인 건축물을 건축을 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건축기술 향상을 도모해 놔두도록 하며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역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을 합니다 18번을 보시면 건축물을 유지관리라는 뜻이 나오죠 건축물을 유지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것 다 줄 거예요 건축물을 소유자 관리자 그것 다 그래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 건축물을 유지관리가 누구냐 이게 문제였는데 건축물을 소유자 관리자입니다 이자들이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그 대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그걸 관리하는 행위를 유지관리를 하냐 멸실될 때까지 그것 다 줄 거예요 멸실됐다는 것은 건물이 없어졌다는 거죠 19번 실내건축도 한번 딱 처음에 나온 바 있는데요 실내건축에서 알아둘 것은 뭐냐면 실내건축에 해당하는 재료 장식물이 무엇이냐 그 동그라미 1번 4번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다 묶어쳐 가지고 바로 이렇게 써놔요 실내건축재료 또는 장식물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실내건축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놔요 실내건축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실내건축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한 걸 찾아라 이 1번부터 4번까지 다 써놓고 빡 써놓고 이 네 가리를 다 찾은 것이 답이었습니다 벽 천장 바다 반자트로 재료 실내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면으로 재료 실내 설치하는 전기가스 급수 배수 환기세로 재료 실내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의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해를 한 시설 재료 이 네 가지 모두가 실내건축재료 장식물에 해당한다 자 동그라미 가로 20번 가로 20번은 다중형 건축물인데요 이것도 두 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두 번 다중형 건축물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중형 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한다 그것도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을 딱 묶어쳐 이렇게 묶어쳐가지고 이게 바로 다중형 건축물이다 이거죠 다중형 건축물이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쳐가지고 이것이 다중형 건축물이다 이거죠 시험에 어떻게 놨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다중이 뭐냐 반을 따죠 물이 중이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데 일단 규모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을 먼저 보겠는데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왜? 규모가 크니까 많이 이용하겠죠 자 그래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고요 층수가 16층이 못되더라도 16층이 못되더라도 바닥면자 합기가 5천정도 이상인 6가지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5천정도 이상 바로 5가지 뭐냐 무나미 집회설 다만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이걸 꼭 하시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 여경용시설 놀이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걸 문종판 그 다음에 운수수 이렇게 문종판 운수수 문종판 운수수 이렇게 좀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가로 22번이 바로 작년에 또 시험이 나왔네요 특수구역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나누고요 22번은 좀 봐주세요 특수구역 건축물이 뭐냐 1번 2번 3번을 묶어 쳐버려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묶어 쳐가지고 이게 바로 특수구역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첫째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역으로 된 포차양 등이 A벽 가로 건네고 있대요 A벽이 없으면 A가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몇 미터상 돌출된 건축물이냐 3미터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만약 그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려벽과 내려벽의 중심 사이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으로써 국토회통무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특수구조의 건축물을 한다 이렇게 1번 보니까 이렇게 기둥 기둥 박았어요 기둥과 기둥이 버리지 않도록 물려주는 것이 포예요 보를 이렇게 넣죠 이게 본데요 이 보가 여기 또 기둥 옆에다가 또 벽을 쳤어요 A벽을 쳤어요 이 A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보가 이렇게 3미터 이상 돌출되어진다 3미터 이상 돌출되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특수구조의 건축물이 되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되지 않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되지 않는 그런 구조보 같은 것이 A벽의 중심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특수구조의 건축물이 됩니다 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가지고요 건축물을 쫙 건축했다 가정합시다 건축에서 해가 안 들어오도록 차양을 설치하죠 이 차양이 설치되는데 여기 A벽 넣어가지고 A벽의 중심서부터 역시 3미터 이상 돌출되어진다 이것도 특수구조의 건축물이다 이 말이죠 작년에는 특수구력 건축물을 찾아라 이렇게 함정에 나왔어요 23번 결합건축이 나왔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결합건축이 무엇이냐 법 56조에 따른 그거 몰라도 돼요 지워버리고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그 말에 딱 가로채놓고 별표 3개 쳐놔요 용적률을 개화하는 시정공부에요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대지가 있다 이 대지의 용적률으로 채도 안도가 바로 500%다 500% 아니라 1000%다 그리고 여기에도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의 용적률이 1000% 적용률 대지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대지의 적용률 용적률 있죠 합하니까 2000%이 돼요 2000%가 되는데 이걸 결합하는 거예요 뿌려싸는 거죠 이 용적률과 용적률 그러면 2000%이 되죠 2000점트를 서로 분배해요 야 이거 여기는 800만 쓰고 200을 빌려줘서 여기다 1200% 저게 하자 이런 게 바로 결합건축입니다 그래 용적률 거래를 두 대지 간에 그 이상의 대지 간에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결합건축이 바로 우리 법에 도입됐습니다 결합건축 두 대지 이상의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 두고 있느냐 용적률이다 두 대지의 용률을 결합한다 결합건축 무엇을 결합하느냐 용적률이다 건필이 아니다 건필이 아니라 용적률이다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 각종 면적 산정 계산 층수 높이 산정이 나 있죠 그 중에 대지 면적을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원칙으로 대지의 수평투염면적으로 한다 이 하나의 대지가 딱 있다면 그다 물을 딱 채웠다 합시다 그러면 딱 수평이 나오겠죠 그 면적을 수평투염면적이다 그래서 이 하나의 대지 안에 물을 담았더니만 여기에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있는데 구호도 물로 다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구호도 포함되죠 대지 면적 계산할 때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투염면적으로 계산한데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 면적 상식이 죄야 된다 어떨 때냐 1번 2번 이렇게 다 있죠 소요 넓이 소요 넓이는 4미터인데요 4미터가 못 미치는 넓이 도로하고 잡아온 대지에다가 건축할 때는 건축선에 의하여 기져받죠 건축선이 바로 대지 안에 후퇴되어서 확정됩니다 그럴 때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대지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에 제외를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만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구석구청장이 도시역의 시가지 안에서 시가지 정비차 대지 안에다가 4미터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해서 고시했다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대지에 도시군개혁 시설인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죄가 된다는 것 자 이 대지 면적 이렇게 하나의 대지 면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10미터다 여기가 10미터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대지 수평 터미널을 산지하니까 가로가 세로에서 이 면적을 계산시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100조 미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10미터다 10미터다 그러면 이게 원칙인데요 그러면 A가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4미터가 안 돼요 2미터밖에 안 된다 합시다 이걸 서요덜비의 몸 밑에 있는 도로 하죠 이런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합시다 그때 이 도로 같은 원암을 도마하기 위해서 서요덜비의 4미터를 강제 확보하도록 하고자 서요덜비의 몸 밑에 있는 이런 도로하고 대지가 양쪽에 잡아고 있으면 대지 안에 훈퇴해서 건축성이 강제 확정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2미터 들어가고 이쪽으로 2미터 들어가게 해서 그때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2미터 이쪽으로 2미터 들어가도록 해요 그러면 여기 1미터 또 여기 1미터 들어갈 것이고 여기들이 똑같이 들어가죠 이때 1미터가 들어가가지고 건축선이 확정됐다 하구요 그러면 이 건축선이 확정되면요 대지 안에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이 여러분 것이라 하더라도 지상에 있다는 건축물 담당을 건축 축제하지 못하도록 해서 도로교통 원암을 도마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서요덜비의 몸 밑에 있는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어서 강제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저지했다 그러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죄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쪽에 대지만 대지 면적으로 계산해서 이 면적 대비 건폐 용료를 정해서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죠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 서요덜비 이상이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요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아까 지자체성인 특특 시장구청장이 야 여기가 건축선이니까 이쪽으로는 호텔에서 너네 땅이라도 건축물을 건축하지 말라 담당물을 축제하지 말라라고 대지 안 했다 이렇게 딱 지정고시가 났어요 건축선에서 시가 정비 차원에서 그것도 도시일 때만 가능한데요 이렇게 여기다 대지 안 했다 이렇게 건축선이다라고 고시해 났다면 지정고시 했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것도 이것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이때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만약 이렇게 여러분이 대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도시군객시설로서 결정고시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도시군객시설인 도로시설로 편입되어 있죠 이것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죄한다는 거 다음에 어차피 도로 설치하게 될 때 그쪽으로 편입되고 땅값은 받아가야겠지만 바로 이것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죄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건축면적을 보겠는데 건축면적은 원칙만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으로 에벽 에벽이 없으면 예각 부분을 기둥으로 중심선에다 체크합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스펙트 면적으로 한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안 봐도 돼요 넘어가셔서 447패를 보시면 바닥면적이 나오는데 바닥면적은 별표 3개 바닥면적은 그 자체가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 철저히 되기도 했지만요 자 왜 바닥면적이 중요하냐 바닥면적을 계산할 줄 알아야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옆면적도 계산할 줄 알죠 옆면적이 뭐냐면 한 장 넘어서 보고 올까요 옆면적도 중요해요 449패에 보면 가로 4번 옆면적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원칙 옆면적이란 지하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건축물은 각층 바닥면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하층을 포함하죠 자 그래 옆면적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나간다 그래 여기가 지하층으로 들어간다 지상층이다 그래 지하층 바닥면적 보니까 100조미터다 지상층도 다 바닥면적이 100조미터다 층마다 이거 다 바닥면적이라고 합시다 이 하나의 건축물에 바닥면적이라고 생긴 것이 있다면 다 연이어서 합산해 이걸 이 건축물을 옆면적으로 해요 그래 옆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계니까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포함돼요 이렇게 그런데 용종류를 산정할 때에는 바로 거기 밑에 가로 2번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옆면적은 중요하니까 중요표예요 용종류를 산정시 옆면적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다만 용종류를 이렇게 산정한다 산정 계산한다 이거 아닙니까 용종류 산정 이렇게 하죠 분모에다가 돼지면적 분자에다가 엠면적 곱하기 100%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용종류를 산정할 때 분자에 나오는 옆면적의 경우는 이 제 금방 우리가 보았던 그 옆면적 그대로 갖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그 옆면적에 들어가는 부분 중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의 바닥면적 죄해 지상의 부속 용도로 쓰게 되는 주차 면적이 있다면 주차용의 면적 죄해 또 지상의 피난 안정구역이 있다면 그 면적도 죄해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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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의 면적도 죄해 또 대입해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의 면적도 죄해 네 가지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제해를 해줍니다 뭐 할 때만 용종류를 산정하게 되는 경우 옆면적에서만 일때는 이걸 제해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도 꼭 알아주시고 용종류를 산정하기 위해서 옆면적에는 지 주 피 피는 죄 이렇게 좀 암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그거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이런 옆면적을 계산을 해야 용종류도 산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옆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적 합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닥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데 447페이지 가로 3번 바닥면적 원칙 보니까 바닥면적은 건축물을 각층 또는 일부로써 벽 기둥 같은 구액의 중심선 그렇다 체크해요 중심선으로 둘러쌤 부분은 수평특역면으로 한다 그런데 2번의 1번 만약 벽이라든가 기둥이 없어 가지고 구액이 안 나온다 벽 기둥 후 구액이 없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어떻게 하느냐 지붕 끝을 기준해서 안쪽으로 끌어들입니다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쌤 부분으로 수평특역 면적이 바닥면적이 계산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바로 우산같이 기둥 하나 넣어 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됐다 그러면 구액이 안 나오죠 이럴 때는 이 건축물의 지붕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2m를 후퇴시켜요 끝부분부터 1m를 후퇴시켜요 그래서 이것으로 둘러쌤 부분은 수평특역 면적이 이 건축물을 바닥면적이 된다 그 말이죠 자 동그라미 2번 난간을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노대는 건축물의 벽에서 이렇게 빼내 가지고 만든 공간이에요 그것도 에어컨도 설치하고 우리 사람들이 나가서 바람도 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이런 노대의 면적의 경우는 다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건 아니다 그겁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자 노대의 면적에서 바로 그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에베기 접한 길이에 1.5m를 거반값을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이것도 좀 잘 나오니까 봐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건축물의 에베기라고 가진이에요 이건 건축물의 에베기인데 에베기의 끝에다가 에베기 밖에다가 이렇게 한 2m 이상을 돌출시켜가지고요 이게 에베기란 말이죠 이것도 에베기라 가정합시다 그때 이게 이제 노대란 말이에요 이 길이가 20m라 가정합시다 여기가 2m라 그냥 가정합시다 그러면 노대의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2는 4 약 40점토라 그냥 합시다 이때 이 노대의 전체 면적이 40점부터는 이 건축물의 옆면적 계산할 때 바닥며로 다 집어넣어서 하느냐 아니다 이게 다 바닥며로 간주되는 거 아니고 전체 면적에서요 이 40점부터 해서 이걸 빼라 이거죠 이걸 빼라 그리고 빼고 남으면 이것만 바닥며로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바닥며로 산입하면 됩니다 뭘 빼느냐 자 이 노대가 잡아온 내벽 중 가장 긴 길이 그러면 이것과 이것 중 이것이 더 길죠 가장 긴 길이에다가 1.5m를 곱해줘라 곱해서 보니까 여기에 30점부터 들어가죠 그리고 전체 면적에서 이것 빼고 나머지가 나오죠 50 이것만 바로 바닥면으로 간주해서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바닥면적이 아니면 영정으로 산입할 때 옆면적이 산입되지 않겠죠 그걸 30에 맞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면 필러티 구조 필러티 구조는 기둥 바가지로 주차전용으로 쓴다 이런 것들 있죠 자 공중통행관 또 차량통행관으로 쓰는 공간이 필러티 구조부인데 필러티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전용으로 쓰고 있다든가 공동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수의 그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2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기탑 다락 가로 건네떼서 마지막에 쭉 하다 보면 그것들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특히 다락이 중요한데요 다락 보면 다락의 층고 층 높이로 말해요 층고가 1.5미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안에서 바닥면적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건축하고 여기다 다락을 설치했다 다락 다락 이 다락의 층고가 1.4미터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 바닥면적 100 100 100 이 다락의 면적 50점부터 그럴 때 이 건축으로 옆면적 얼마냐 그러면 옆면적은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니까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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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300 나왔죠 하바니까 그런데 이게 50은 바닥면적으로 보느냐 아니다 말이죠 다락의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다락은 그 면적 바닥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으로 옆면적은 300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다락의 층고가 여기가 1.7미터라고 돼 있다면 평지붕은 이건 평지붕입니다 평평한 층고가 평지붕이라고 그래 평지붕 아래 다락이 설치되어 있고 다락의 층고가 1.5미터를 초과했다 1.7미터다 그러면 다락의 이 면적도 바닥면적으로 간주해서 바로 여기 옆면적을 갈 때 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옆면적이 350이 나와요 차이가 크죠 그래서 평지붕은 다락의 층과 1.5미터 이하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며로 보지 않고 1.5미터를 초과할 때만 다락의 면적은 바닥며로 간주가 된다는 것 그런데 반해서 이 경사 지붕이 있고 그 안에 다락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1층, 2층 바닥면적 100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락이 이렇게 하나 설치되어 있네요 경사 지붕 아래에 다락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락의 면적은 50점토로 가정해 봐요 그런데 다락의 층고가 여기 층고가 1.7미터로 되어 있어 이때는 이 다락의 면적은 바닥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평지붕과 달리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그런 다락의 경우는 층고가 1.8미터 이하던 다락의 면적은 바닥며로 간주하지 않고 1.8미터를 초과할 때만 다락의 면적을 바닥며로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끝으로 보면 더스트 슈트 더스트 슈트라고 해서 뭐냐면 쓰레기 투기장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물 있잖아요 건축물 같은 거 높은 층에서 1층까지 내려와서 쓰레기 벗고 가면 번거로우니까 과거에는요 쓰레기를 복도에서 던져버리도록 한 통로를 만들었어요 투기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전염병 확산으로 그 건원제가 되어서 지금은 거의 폐쇄해버렸습니다마는 그 공간이 더스트 슈트예요 그 면적은 바로 바닥며로 보지 않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살비덕트라는 게 뭐냐면 살비덕트라는 건축물 건축할 때 수도관이 지나고 오수관이 지나고 그 통로가 있거든요 이걸 살비덕트라고 해요 그 공간도 바닥며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정기실 어린 노트 조경시설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잘 나오니까 봐두시고 또는 4번도 꼭 봐두세요 리모덱을 하는 경우로서 미간 향상 열선실 방지를 하여 예배계 부과의 마감제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보냐면 저기 9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쭉 가서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정도 그 다음에 11번 하나 보세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작년에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2번 건축으로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읽고 가면 그것만 다 봐도 됐어요 건축으로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으로 상단까지 높이로 한타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450페이지 450페이지에서 볼 것 없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반자높이를 하나 봅시다 반자높이라고 해서 천장높이에요 천장 반자높이는 방어바닥부터 반자까지 높이로 한다 그 정도 보시고 층고 층고도 한 번 시험이 나왔는데 층고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층높이에요 층높이 층고는 방어바닥구조체 2인면에 따도 한 번 시헤요 2인면부터 2층 바닥구조체 2인면까지 높이로 한다 그 정도 이렇게 건축으로 건축할 때기요 이렇게 바닥 두께를 엄청 두께로 치면서 건물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걸 방어바닥구조체라고 그래요 방어바닥구조체라고 그래요 이때 엄청 두껍게 바닥구조체로 봤는데 이때 이 방어바닥구조체 2인면에서 2층 바닥구조체 2인면까지 높이를 층고로 하지 2층 바닥구조체 아랫면까지를 층고로 하잖아요 위에서 2까지다 이거 없고 아랫면 하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층고라는 것은 방어바닥구조체 2인면에서 2층 바닥구조체 2인면까지 높이를 하고요 여기다가 방바닥을 또 넣죠 천장을 만들죠 이때 이 반자높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바닥부터 반자까지 높이로 해요 그래서 반자높이하고 층고는 다르다 층고가 일반적으로 길이가 길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층수산재까지 하고 마무리 지켰는데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층수 재난을 받는 용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옥지 있는 땅을 가지고 보존 생산 객까지 있는 땅을 가지고 대지 조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4층에서밖에 못 치죠 제1종 일반주거적은 토지에 따도 4층에서만 건축하도록 기조하고 있는데 다만 제1종 일반주거적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단지형 연립택과 단지형 다세택을 건축할 때만 주택으로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합니다만 그게 아니면 다 4층에서밖에 못 치죠 1종 일반주거는 기조받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층수 산정이 중요하죠 계산문제가 그러면 층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봅시다 가로 1번에 1번 건축으로 층수를 산정할 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아까 했죠 4m 동그라미 2번 건축으로 층수를 산정할 때 건축으로 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는 거기다 줄 거예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으로 층수 번다 중요하고 동그라미 밑에 1번 건축으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건축으로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밑에 2번 건축으로 층수를 산정할 때 승강기탑, 계단탑, 망로, 장식탑, 옥탑 같은 건축물 옥성본으로써 그 수평 대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을 층수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동그라미 2번은 잘 안 나오니까 나누고 위에 조금 전에 강조했던 그런 것만 잘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금방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지출한 바 있는데 한번 생각해서 답을 맞춰보실래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땅 속이고요 지하 1층 2층이 이렇게 지하층입니다 근데 지상층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쪽 부분은 높이를 쟤뜨만 16m가 나왔어요 12m가 나왔다 여기 쟤뜨만 16m 나왔어요 야 이 건축물이 몇 층짜리냐 층을 층수를 산정해서 답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층수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죠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지하한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지상층에 층수를 계산할 때 층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높이를 재가지고 높이 대비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12m 그러면 4 3 12 3층 이쪽은 여기는 4 4 16 4층 어 그런데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각 분에서 층수를 서로 달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두 개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으로 층수 보니까 이 건축물은 4층짜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건축물을 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 듣느라 고성도 많으셨고요 복습을 좀 충실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죠 안녕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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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